안녕하세요. 쇼미더의 정송지연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. 짠! 튜닛! 얘는요 스트링 윤활유예요. 뮤직노매드에서 나온 거고요. 보시면 보통 우리가 스트링을 새 거를 사거나 갈아 꼈을 때 오늘 화장품 같네 되게? 갈아 꼈을 때 스트링이 핑! 노이즈가 있을 때 그 뭐냐면 스트링이 뻑뻑하거나 좀 그랬을 때 뭔가 음 뭐라 해야 되지? 녹슬었거나 뻣뻣하거나 이런 마모가 좀 생겼을 때 그런 노이즈가 생기거나 아니면 이 안밍하거나 아니면 비브라투 할 때 굉장히 거슬리거든요. 그럴 때 사용하는 스트링 윤활유입니다. 얘는 스트링에 직접 발라주시는 게 아니라 어.. 이 스트링에 닿는 파츠들이죠. 여기 너트나 브릿지나 아니면 새들 이런 새들 같은 곳에 발라주셔가지고 스트링을 좀 더 부드럽고 그리고 마모도 좀 덜하고 그리고 마찰도 좀 덜하게 최소화해서 안정적인 연주를 도와주는 제품이에요. 근데 이게 뭐 석유나 아니면 부식 방지 첨가제 뭐 이런 게 함유가 안 돼 있어요. 그런 거 산화방지제 이런 거는 되게 안 좋거든요. 앞기에 그래서 실리콘도 포함이 안 돼 있대요. 그래서 무취에 그리고 비오염 물질로 비오염이라서 굉장히 뭐 생물학적으로도 되게 좋다고 어..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특수 제작된 소형 정밀 팁이 두 개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손이 안 다는 곳 이런데 이렇게 다 짜서 바르시면 돼요. 오 끝이 면봉처럼 털로 되어 있어요. 오 이거 되게 되게 잘 만들었네요. 이거 음 보이나?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로 새들 사이 이런 거 있죠. 스트링 뺀 다음에 여기 사이 같은데 이렇게 발라주시면 구석구석 아니면 이런데 이런 파츠 스트링 완전 바로 닿잖아요. 네 이런데 발라주시면 핑노이즈나 아니면은 좀 연주를 할 때 더 부드러움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. 어.. 가격대는 기분 좋은 가격 14,900원이고요. 스트링 윤활유 뮤직노마드에서 나왔네요.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. 로제 로제 로제